네,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경원 대표도 그때 제가 비대위원할 때 2012년에 그때 중구 공천 떨어지시니까 항의도 세게 하시고 울고 다 하셨거든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예전에 흔히 싸이 세계 그 속에서. 채윤 씨 유명하죠. 네, 유명했던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는 세대군요. 아무래도 저는 싸이 세대이다 보니까. 어쨌든 눈물을 흘릴 때 슬퍼서 울린 사람도 있고 기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 썰기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날 정도로 재밌다는 반응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있었겠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무슨 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때 아닌 눈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대여 공격수, 최전방 대여 공격수가 누구냐? 그럼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도 울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리자. 그렇게 따지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과거에 공천에 떨어졌을 때 엉엉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반발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정당 방위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는 거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왜 나한테만 선당 의사를 강요하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징계 가처분한 걸 거론한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나 전 의원을 거론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게 바로 2012년 총선입니다. 잠깐 보시면 나경원 전 의원, 신은경 전 의원입니다. 둘 다 서울 중구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구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요. 스타급의 여성 정치인이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에. 참고로 이때 저도 이 자리,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이 앞에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당시 박근혜 비대위가 두 사람을 다 공천을 두지 않았어요. 계속 질질 끌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럴 바에는 나 불출마하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무슨 소리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에서 저한테 세 번 전화해서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천 탈락되는 그런 정말 구질구질하잖아요. 운진 않으셨어요? 운진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눈물을 약간 보인 거는 있죠. 그런데 탈락됐다고 운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불출마선을 했지 공천 탈락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살짝 눈물은 보였지만 운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탈락이 아니라, 탈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약간 고였지만 울진 않았다. 이 전 대표 말처럼 그렇게 울고불고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10년 전 일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또 해명을 하고, 본인께서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과의 10년 전 일에 대해서 폭로, 아닌 폭로를 한 거는 바로 지금 이 장면 때문이거든요. 어느 장면인지 먼저 보고 가시죠. 도서 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눈물의 기자회견, 격정적인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옹호론도 있었지만 반발도 있었잖아요, 당 안팎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눈물팔이 하고 있다, 그만해라 라고 날석이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일 모레 마흔인데 질질 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나이 들면 더 눈물이 많아진다고는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요. 그렇다고 하니까 나이 마흔에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 전 의원을 공격한 건데,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비판한 사람이 있거든요. 일부 윤해관도 그렇고. 그런데 왜 나 전 의원만 콕 집어서 10년 전 얘기를 꺼냈느냐, 바로 나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후보, 차기 당대표 후보 경쟁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둘 다, 두 분 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의 여론조사도 순위권인데다가 이미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눈물을 지금 공격 소재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까요? 그렇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도 이미 한 차례 눈물 대결, 눈물 대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난해 6월쯤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천안아 미생자를 만나서 저렇게 왼쪽에 보신 것처럼 운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렸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나 전 의원도 토론회에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면에서 좀 울컥하면서 격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는 두 후보가 눈물을 보였다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은 서러워서 울컥했지만 내 눈물과 다르다,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 불쾌하고요. 전혀 다른 성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께서는 본인의 서러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요. 저는 천안함, 사실 희생자들과 그리고 또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에게 갑자기 좀 벅차오른 게 있긴 합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 내 눈물은 나 전 의원과 성격이 다르다. 나는 남을 위해 울었지만 나 전 의원은 자기를 위해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뭐 이런 걸 한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로 표를 한다면 눈물 누자를 써가지고 내루남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루남불. 내루남불. 그러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나 전 의원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모든 눈물이 똑같다. 뜨겁지 않은 눈물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사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울었느냐를 가지고 사실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둘러싼 경쟁관계에 결국 이 눈물이라는 걸로 표현이 됐다.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다.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 아니라 당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눈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유명한 최근에 MG세대에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상민 씨, 아는형님에 나오는 이상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그다음에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다. 하지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는 건 삼류라. 우는 건 삼류다에 방점을 찍으셨네요. 정치인은 서로 내 눈물이 진정성 있네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길 바라고 국민들을 쳐다보고 있겠죠. 이성대의 뉴스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절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 울리지 마 슬픔 놀아줘 기억되긴 싫어 내 곁에 너 날 울리지 마